민소소송법 주문읽기 지금은 제2편 제1심의 소송 절차를 볼 차례입니다. 그 이전에 각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1편이 총칙이었고 2편이 1심 3편이 상소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 세가지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4편이 제심입니다. 그 다음에 5편은 독촉 절차 6편은 공식 최고 절차인데 1편에서는 1심, 상소, 재심 할 것 없이 공통되는 내용들이 총칙에 규정되어 있겠죠. 법원 공통되고 당사자 공통되고 소송 비용은 어느 절차나 가릴 것 없이 공통되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 중에서 1심이든 상소심이든 재심이든 공통되는 문제는 변론을 어떻게 여느냐 그 다음에 판결 등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이 공통된 문제를 총칙에 규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1심의 소송 절차에서 규정할 문제는 뭔가 여기 제사장, 재소전, 화해 절차는 재소전의 문제니까 일단 제외시키더라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재기를 둘러싼 문제 두 번째 2장에서 변론과 그 준비라고 했는데 주로 변론 준비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 증거신청 등 이런 거죠. 증거 규정들이죠. 크게 소재기, 변론 준비, 증거 이 세 가지가 1심의 소송 절차에서 중심되는 문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소재기를 하고 변론 준비를 하고 변론은 어떻게 변론은 1편 제4장 변론 규정에 따라서 변론을 열면 되죠. 그 다음에 증거신청은 제3장에 따라 하면 되고 이렇게 증거 제출하고 변론이 다 끝나면 이제 판결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또 공통소송 절차 제5절 재판 여기 규정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심에 있는 이 규정들과 총칙에 있는 소송 절차의 규정들이 적용되면서 1심이 마무리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소재기는 또 그렇다 치고 여기 소재기니까 상소는 상소의 적이겠죠. 근데 그러면 증거 규정은 여기 1심에 다 있고 그러면 상소심에는 적용이 안 되냐 적용이 됩니다.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결국 이제 공통 절차를 총칙에 빼놓은 것은 상소, 재심에 다 적용이 되는 게 맞죠. 근데 1심에 소송 절차라고 해놓고 여기 증거를 여기 해놨는데 이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상소, 재심에 전부 준용하는 방식으로 아무래도 증거를 신청하고 제출하는 것이 1심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규정은 여기다 넣어놓고 그러면 상소, 재심에서는 불필요하냐 필요하죠. 그러면 준용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간 것 같아요. 여기 제3편 상소에 일단 제1장의 항소인데 항소 규정에 가보면 408조에서 제1심 소송 절차에 준용 이렇게 해버립니다. 항소심의 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편 1장 내지 3장이 뭐냐. 결국 이겁니다. 1심에 소재기, 변론준비, 증거까지 1장, 2장, 3장을 준용한다. 해버리니까 결국 항소심에도 1심의 소송 절차 규정이 준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고심에는 어떻게 되냐. 상고심도 당연히 또 준용입니다. 상고심에 가보면 425조에 가보면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이 항소입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소송 절차 규정을 준용을 해버리고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절차를 준용해버리고 결국 물고 물고 해가지고 1심의 소송 절차가 항소, 상고 가릴 것 없이 다 준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항고 때는 어떻게 하냐. 항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고에도 가보면 443조에서 항고 저희랑 항고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장 항소 규정을 준용하고 제1고와 2에 관한 소송 절차에는 제2장 상고 규정을 준용하니까 결국 준용준용하는 방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1심으로 가면 또 소송 절차가 되느냐. 이것도 다 준용입니다. 제1심 쪽에도 가보면 여기 455조 제1심의 소송 절차 제1심의 소송 절차에는 각 신급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준용을 해버리면 결국 2편의 1심의 1장 2장 3장 중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 필요한 규정들은 다 준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심에서 중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 뿐이지 이 규정들이 그러면 상소나 제심에는 준용이 안되냐 다 준용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제2편 제1심의 소송 절차 제1장 소재기를 봐야 되는데 소재기를 개활적으로 한번 목차만 한번 봅시다. 자 목차 쪽에 오면 얘기죠. 제1심의 소송 절차에서 제1장이 소의적인데 이제 가장 앞에는 소재기 방식 소재기를 어떻게 하냐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보면 소장 부근을 송달을 합니다. 피고에게 그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피고가 잘못됐으면 피고를 경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청구가 소송물을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 소취화를 할 수도 있겠죠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소취화를 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결국 이제 반소를 제기하고 소취화 문제 청구를 변경하고 피고를 경쟁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런 문제 이런 절차로 소재기부터 끝날 때까지입니다. 소취화 소취화되면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소취화를 안 하고 계속 가면 그거는 화해조정으로 끝이 나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면 판결로 끝이 나든지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판결로 끝이 나면 판결로 끝나는 문제는 여기에 변론 다 열고 끝날 때는 여기 재판하면 공통 절차에서 총측에서 정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끝을 내면 돼요 그래서 소재기는 소를 제기하고 취화하고 반소를 제기하고 중간에 1심 중간에 피고를 경쟁 바꾸고 소송물 청구를 변경하고 이런 문제 소재기 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소가 개시가 되면 소송 절차가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일어날 수 있는 줄거리들을 소재기 여기 1장에서 대략 중요한 줄거리들을 규정을 해놓은 거죠. 이 정도로 해서 법전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248조 소재기 방식은 다음에 보겠습니다.